동영상 동영상 디지영만드 연상우입니다. 제가 몬트리얼 퀀타지아 영화제,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환타자영화 방문에서 되게 놀란게 관객분들에게 호팔적인 반응에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기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가지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대지완 이후 다음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른 좋은 작품으로 환타자영화 방문해서 또 열광적인 관객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상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